자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업비트 BTC 마켓에 펑션엑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코인인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본 종목을 홍보하거나 사시려고 부추기고 추천하는게 아니구요 개인적인 자료를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재미로만 별 의미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펑션엑스.io 예전에 펀디엑스하고 비슷한 느낌인거 같은데요 홈페이지가 이제 나오네요 자 keep building a scalable open decentralized functionX blockchain is now in the works we are in the stage of testnet 3.0 which is a continuous fixing and testing process 테스트넷 3.0이 런칭 됐던 얘기 홈페이지는 뭐 요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f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엑스포스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그 소매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암호화폐로 그렇죠 크립토로 구현을 하겠다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실물 결제 수단으로서의 크립토 product 여기 나오는 엑스포스 나오죠 엑스포스 엑스포스 will be upgraded once functionX is ready 엑스포스 나오고 노트 아마 요게 핵심인거 같은데요 실제로 뭐 요런게 출시가 돼서 거래가 되는지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지는 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 아무튼 고런 자 결제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디바이스로 구동되는 범용 분산형 인터넷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포스 등 휴대용 기기에서 블록체인이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엑스폰 bov 엑스포스 등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직 메인넷은 원칭이 안된 것 같고 저는 주봉상 저 btc 마켓에서 첫 그 슈팅이 나왔던 고점 1100 사토시에서 154토시까지 미끄러졌죠 요게 지금 주봉의 라인 차트인데요 저 붉은색 라인 있죠 붉은색 라인 생명선 원인데 504토시 근처에 있는 저 라인 돌파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사봤습니다 1봉으로 보면은 파란 라인이 나오고요 450에 돌파 이후에 뛰는 장면 붉은 라인 위에서 이렇게 뛰죠 점프를 하죠 그래서 아주 모양이 굉장히 이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붉은 라인을 한 차례 뛰고 나서 이런 슈팅이 뿜어져 나갔습니다 230분 동상을 보면 역시 두 개의 생명선 40200선에서 가격이 올라와서 뛰죠 아주 이상적인 자리죠 656에서 뛰는 장면을 잘 보시면 두 개의 생명선 MA 라인이 붙었고 그 위에서 점프를 한다 이렇게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놨는데 매수 평균 가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680 정도 매수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사서 매수단가가 조금 높아졌네요 680 지금은 1774토시 네 오늘은 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이렇게 라인차트 BTC 마켓의 펑션엑스 한번 찍어 보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